안녕하세요 Y입니다. 데뷔부터 다양한 컨셉트와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얻어 국내를 넘어 해외 각국에서도 두터운 팬덤을 두고 있는 K-POP 3세대 대표 보이그룹 엑소의 세훈, 데뷔비아가 화제입니다. 엑소의 막내 세훈은 1994년생으로 리드 래퍼와 메인댄스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냉미남의 정석으로 불리는 세훈은 선굵은 이목구비와 훤칠한 비주얼이 돋보여 실물이 가장 잘생긴 남자 아이돌 같은 주제가 나오면 항상 언급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던 세훈은 초등학교 때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다 길거리 캐스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해 그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도중 캐스팅 매니저들이 다가와 오디션 벌 생각 없냐라고 물으며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면 그냥 도망가라고 교육받은 초등학생 세훈은 캐스팅 매니저들이 집요하게 번호를 물으며 따라오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결국 30분의 추격전 끝에 어머니의 번호를 주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 당한 그는 중학교 2학년부터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훈은 그룹 엑소로 2012년에 데뷔하게 됩니다. 엑소는 태양계 외형성을 뜻하는 엑셀런트에서 모티브를 얻고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라는 의미를 담아 초능력 컨셉으로 시작해 마마부터 늑대와 마녀로 강렬하게 시작했습니다. 2013년 멤버들의 교복을 입고 세련된 멜로디에 맞춰 오차도 없는 칼군무를 추는 으르렁은 케이팝 그룹 역사의 퍼포먼스의 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명 엑소 신드롬을 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발표한 중독 콜미베이비, 러브미 라이트, 몬스터, 템포, 로브시엇 등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꾸준히 선보이며 수많은 케이팝 신기록 등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규 7집으로 통산 7번째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쾌거를 거두며 권한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팀 내 마지막으로 군입대를 한 세호는 지난해 12월 21일에 입소를 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입니다. 세호는 2025년 9월 소집 해제 예정으로 엑소는 2025년 안전체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